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글루타치온 효과, 글루타치온 관련 질환, 음식 섭취 무엇을 얼마나 섭취했더니 글루타치온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는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글루타치온에 포함하고 있는 식품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노화, 면역, 항산화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보고된 글루타치온 관련 논문에서는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글루타치온과 질병 관련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체의 글루타치온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가 체내의 항산화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촉진 활성을 가지고 있고 산화 스트레스, 영양결핍,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독성 부담이 증가할 경우 우리 인체는 더 많은 글루타치온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루타치온 결핍이 관찰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화 관련 질환, 알츠하이마병, 파킨슨병, 암, 만성간질환, 인지기능 저하, 낭포성 섬유증, 당뇨병,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고혈압, 여성과 남성의 불임, 루프스, 정신건강장애, 다발성 경화증, 신경태행성 장애 등 다양했었는데요. 글루타치온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세포방어, 영양소 대사, 세포조절, DNA 단백질 합성, 세포증식, 세포신호 전달, 사이토카인 생산 및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항산화 또는 면역강화 및 질병예방과 관리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글루타치온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노화예방 및 피부관련 제품에 자주 등장하는 성분은 글루타치온입니다. 미백에 정말 효과적인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글루타치온을 약 12주간, 3달 섭취하게 한 후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250mg의 환원형 글루타치온과 산화형 글루타치온 모두 피부 미백 및 노화 예방에 작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했는데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년 여성 40세 이상에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된다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대립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2020년 글루타치온 보충제와 미백 관련 이전 연구들을 분석한 논문 보고에서는 글루타치온 섭취를 중단하면 피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였고 장기적 효과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루타치온 보충제가 아닌 식품으로 섭취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섭취했을 때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유청단백질이었는데요. 유청단백질 웨이프로틴 보충제에는 시스테인이 포함되어 있어 글루타치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몇몇 연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14일간 유청단백질 보충제를 15, 30, 45g 섭취로 비교한 결과 용량 의존적으로 림프구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증가시켰고 림프구 글루타치온을 약 24% 증가시켰다고 보고했는데요. 45g 섭취가 수치 증가에는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었습니다. 암 환자와 유청단백질 글루타치온 관련 소규모 연구에서도 아연, 셀레늄, 유청단백질 40g을 섭취하게 처방했는데요. 대조금과 비교했을 때 면역글루블린 수준과 글루타치온 수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파킨슨 환자에게 유청단백질과 대두단백질 섭취 후 글루타치온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도 유청단백질이 대두단백질보다 혈액 내 글루타치온 수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메가3가 있는데요. 세 달간 진행된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글루타치온 농도 증가와 항산화 능력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군인데요. 비타민 B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따로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5는 ATP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ATP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판토텐산 비타민 B5는 ATP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글루타치온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비타민 B2, 수용성 비타민 리보플레빙 결핍이 글루타치온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보고 또한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타민 C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비타민 C를 500에서 1000mg 보충하면 대조금과 비교해 림프구 글루타치온 수치가 약 18% 증가한다고 보고했고 고용량이 아닌 500mg의 낮은 비타민 C 보충도 수치 증가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십자화가 야채인데요. 십자화가 야채는 위건강, 다양한 염증성 질환, 다양한 암종을 예방하고 항암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왔는데요. 양배추, 방울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가 야채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합니다. 설포라판과 같은 성분이 글루타치온 관련 효소,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지만, 십자화가 야채와 미나리과 야채가 글루타치온 증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신료와 허브인데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 로즈마리, 밀크시스와 같은 허브, 향신료 성분이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글루타치온 수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고됐는데요. 향신료와 허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 정향, 로즈마리 등과 같은 향신료와 허브는 ORAC, 산화방지 활성 지수가 다른 과일과 야채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야채, 과일, 차 종류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녹차, 보라색 과일과 야채, 짙은 청색을 가지고 있는 과일 등은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녹차가 글루타치온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고, 역도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폴리페놀이 풍부한 석류주스 처방 후 대조공과 비교했을 때 글루타치온 활성이 개선, 흡연자를 대상으로 8주간 480ml의 보라색 포도주스를 보충했을 때 DNA 손상 감소, 글루타치온과 총 항산화 능력 증가, 섭취 1시간 후 글루타치온 증가가 최고조에 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글루타치온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글루타치온 식품과 함유량까지 살펴볼게요. 아스파라거스의 349Nm로 가장 높았고 아보카도 339, 시금치 313, 녹색콩 230, 파파야 136, 오이 123, 토마토 64, 망고는 59였으며 브로콜리, 당근, 레몬, 오렌지와 감자는 10Nm 이하로 낮았습니다. 노화 방지와 노화 관련 질환들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며 글루타치온 관련 연구들도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식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